대구 내당 교회는 19일 내당 새생명축제 조혜련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는 나도 다른 이에게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됐다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도 대상자 207명을 대상으로 영접기도와 리셉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내당 교회 김형준 담임 목사의 클래식 공연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송 등을 선보였습니다.